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마지막 네 번째 지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해석부터 하고 가죠. Not only do we tell stories to remember them. 자, 뭐뭐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also true. 그 동전의 반대면도 사실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를 실패합니다.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we often say, I'd rather not talk about it. Because not talking about it makes it easier to forget. 자, 뭔가 되게 불쾌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린 종종 말합니다. 자, would rather 하면은 뭐 할 것이다예요. 음, 근데 would rather not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not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makes it easier. 훨씬 더 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뭐를 쉽게 만드냐면요. 얘가 진짜 목적. 있는 것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the parts of the story that you told.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덜 음, 그거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의 한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거. 그러니까, 불쾌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게 기억이 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버리면 잊어버리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In some sense, 어떠한 점에서는 Telling a story makes it happen again.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그걸 다시 발생하게 만든대요.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it will only exist in its original form, for example, in a form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s using initial processing. 자, 만약에 스토리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In the first place, 애초에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오직 존재했을 거예요. 원래 형태로만 존재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형태냐면 정신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막 흐트려져 있는 형태인 거죠. 초기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불쾌한 일이 생기면 그거를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 뇌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기 이곳저곳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냥 흐트러진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구성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재구성 되면서 기억에 남는데요.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the sense of being in memory can have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그 경험이 나쁜 것일 때요. 그러한 감각입니다.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감각이 되게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주제 한번 볼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읽기 쉽게 된다. 즉 또 말하면 기억에서 안 잊혀진다는 거죠.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we often say I'd rather not talk about it. Because not talking about it makes it easier to forget.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법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나롤리라는 애는 부정업구 도치거든요. 여기 부정업구가 맨 앞에 나오면요. 뒤에가 무조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동사가. 좀 더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을문문 형태로 바뀌어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do not us나 di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걔네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ell이 나왔잖아요. tell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do가 앞으로 나온 건데 만약에 we가 아니라 뭐 Mike라는 3인칭 단수가 쓰였다면 얘는 원래는 tells가 되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do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does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을문문 만들 때도 그렇거든요. do you like me? 할 때는 do죠. 근데 does he like me? 그거 날 좋아해? 라고 할 때는 does가 쓰이죠. 그 다음에 the upper side of the coin 하면 동전의 반대면이라고 해서 반대 상황이라는 관용어 라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불쾌한 거 오케이 뭐뭐 땡이나 뭐뭐 바디냐 뭐뭐 원으로 끝난 애들은 이렇게 형용사 한 단어가 후치수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 목적어 집 목적어예요. 그래서 makes it easier 이게 이걸 쉽게 만드는데 뭘 쉽게 만드냐면 있는 것을 쉽게 만든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나온 목적어나 동명 대절로 나온 목적어는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mbcft라고 해서 make, billify, concert, think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고 얘가 아 가 목적어 집 목적어구나 그 다음에 원스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뭐하면 이라는 뜻이고요. 얘도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make a v 하면 a가 v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make it hyphen again a가 v 하도록 만들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거분사 수식 과거분사 수식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흐트려진 형태예요. 정신적 구조 사이에 흐트려져 있는 형태인데 어떤 정신적 구조죠? 초기 처리에서 사용된 정신적 구조인 겁니다.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로 앞에 있는 명사를 추측해준다. 그 다음에 이 덱같은 경우에는 그 센스라고 해서 이 지칭명사예요. 그 센스 네 딱히 막 얘가 명사절이나 관계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대비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설명이 공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나롤리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도치예요. 부정업구 도치인데요. 이 부정업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벗긴다. 일반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도더스티디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오면 걔네들이 그 자체로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 remember 하면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투 부사 쓰였고요. 그 다음에 not talking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동명사 주어인데 동명사의 부정어 형태여서 나시 앞에 붙었고 그 다음에 makes it easier to forget 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쓰였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요. 2번이요. 특히 고1 분들이라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글도 problem and solution으로 나와요. problem은 뭐냐면 불쾌한 일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재구성이 되면서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쾌한 일은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있기가 쉬워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제가 이 설명을 밑에다가 적어놨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설명을 없애고 여기로 빼버렸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부정어구가 나롤리가 맨 앞에 나오면요. 일문문 형태로 바뀐다는 거 되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사라면 1순위로 서술형 내고 같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문법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보면 감옥적어 진묵적어인데 얘는 제가 교사라면 1순위로 문법으로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내냐면 이 잇을 댐으로 바꿔서 낼 것 같아요. 얘는 감옥적어이기 때문에 단수복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댐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잇입니다.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감옥적어 진묵적어를 쓰는 동사들이 있는데 MBCFT 한번 해볼래요? MBCFT 저는 나름 늙었어요. 29살인데 MBC 여러분 아시잖아요? MBC 방송국 M뚜루 마트루 그리고 옛날에 이용기씨 알아요? 이용기? 이용기씨가 있었던 그룹이 혹시 뭔지 알아요? F-Talent 그래서 MBCFT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밑에 기억하시려고 KBS 아니고 SBS 아니고 VBS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M은 MAKE예요. B는 B는 B립 C는 CONCORT F는 FIND T는 THINK입니다. MBCFT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복습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구화가 마무리 되었으니 다음에 19화의 게이트웨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